일찍하고 가사 하나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성찬주의인데요. 성찬주의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사이 물을 씻으셨으면 기억하는 그 날이에요. 그가 오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면서 찬양을 계속 가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가 오신 이유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 너랑 살게 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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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